공실이 생각보다 많아서 월세만으로는 이자를 내기 빠듯하다든가 이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물주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대표님은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물주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좀 전보다 많이 생겼고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뭔가 대출 연장하거나 그리고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제가 고정금리로도 받고 변동금리로도 받은 게 있어요. 고정금리는 너무 지금 너무 해피하고 변동금리로 받은 거는 다행히 제가 그거는 공사 다 끝나고 통임대도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도 지금 거의 이자랑 월세랑 거의 비슷해져가고 변동금리니까 매달 엎치락뒤치락 혹시라도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까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지금 약간 거의 찼어요. 지금 오바는 안 되는데 근데 사실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대출 금액이 크다거나 월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커질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또 고통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요소도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주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법인도 그렇고. 그러네요. 두 가지 이유가 제일 커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그렇죠. 그렇죠. 금리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맞아. 맞아. 돈이 필요하게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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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힘들어하는 건물주들은 이제 금리로 인해서 네. 금리가 제일. 금리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네. 투자를 해야 된다면 나는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금리 때는 레버리지를 써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출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최대한 현금으로. 예전에는 어쨌든 건물이 대출이 근생은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규모를 좀 작게. 아.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는 제가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무조건 주요 지역 아니면 사지 마라. 분명한 원칙이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최대한 현금이어야 하고 네.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주요 지역을 보시라는 거 네. 3대 원칙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에 대한 후회도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후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임대 수익에 너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곽으로 막 사요. 외곽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으로 산다라고 하면 외곽에는 또 대출 좀 받으면 괜찮은 거 되게 살 수 있거든요. 막 대로변에 있고 임차인도 좀 못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유혹에 빠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빌딩을 사려고 했지만 분양상가로 갑자기 갔다가 갑자기 지방의 땅으로 갔다가 막 방향을 잘 못 잡으시고 포인트를 목표를 임대 수익에 둬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잘 팔리는 동네에 땅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2층, 3층짜리 건물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런 낡은 건물을 뭐 좀 개선해서 디벨롭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빌딩이 좋은 거지.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는 가격이 또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좀 많이 권하는 건 노후화된 걸 좀 저렴하게 사서 뭔가 신축이나 리모델링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권해요. 시세차익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파트나 이런 상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외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부를 바꾸는 거지 외관을 바꿀 수는 없죠. 근데 빌딩은 다른 규제가 없는 이상 그냥 부신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저 임대하다 보면 건물을 진짜 좀 되게 세련되게 잘 지어놓으면 임대료가 진짜 막 말도 안 돼도 들어와요. 위치가 변한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빌딩의 그런 그게 장점이긴 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이게 디벨롭을 할 수 있다는 거. 땅의 가치 그리고 빌딩의 가치 여러 가지가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러니 임대 수익이라는 어떤 단편적인 것에 꽂히지 말고 그러면 주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땅의 가치를 보고 그리고 입지를 보고 그걸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게 초보 건물주에게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일 것 같고요. 실제로 꼬마빌딩 투자를 할 때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 꼭 직접 가봐야 된다. 우리가 임장을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건축물대장을 떼서 봐야 돼요. 민원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통 계약돼 봐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이제 5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 건물은 이제 북쪽으로 1조건 사선을 봤거든요. 그래서 3층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면적도 이제 그렇게 줄어들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봤는데 그냥 5층까지 반듯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4층이나 5층을 예를 들어서 불법 중축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이제 위법상이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물대장을 꼭 떼가지고 면적이랑 용도 용도도 되게 중요해요.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주택으로 쓰는 경우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모른다니까 다 임장 가서 그게 문제가 안 되나요? 용도가 나중에 걸리면 문제 되죠. 요즘에 이제 건물이 뭐 하락장이다 뭐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빌딩의 가격을 딱 들으면은 굉장히 비싸게 느껴져요. 우리 직장인들, 월급쟁이들도 이 꼬마 빌딩 투자에 도전할 수 있나요? 대표님. 저희 스터디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직장인들이 꽤 돼요. 비율이. 거의 한 3, 40% 그리고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아파트 하고 이제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약간 직장인분들도 사실 이 모든 게 되게 관심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나는 그냥 저 건물은 나 못 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못 사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단정 지어놓으면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아직 살 돈이 없더라도 최근에 이제 팔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이게 30억짜리구나. 아, 이게 20억짜리구나. 저도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거 왜 샀지? 사고 나서 이렇게 바꿨네? 되게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만나러 홍대를 갔어요. 보통 이제 그냥 술집만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건물만 보고 있어요. 아, 저런 임차인이 들어가네? 약간 되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캐시가 준비됐을 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취미삼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 실거래가 오픈되어 있는데 되게 많잖아요. 앱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신 다음에 어디 놀러 가실 때 한 번씩 이렇게 팔린 거 최근에 팔린 거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어떤 앱을 조금 깔고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어디 뭐 광고 받은 건 아니고요. 뭐 벨륨 앱도 있고 디스코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앱들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부닷컴에서 직장인이 한 번의 투자로 부회 레벨을 바꾸는 빌딩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동안에도 몇 가지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아마 또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아마 직장인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성공하신 건물주문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성공 사례나 동기부에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본업이 있으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어렵고 하는데 저는 전문가를 잘 이용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빌딩 부자들은 전문가를 잘 이용을 해요.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건 받는데 대출 얼마나 나와요? 지점장님한테. 다 전화해요. 건축사님한테 이거 신축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바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냥 답을 필요한 답들을 얻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저도 지금 신축도 해보고 리모델링도 해보고 옛말에 이제 신축하면 10년 늦는다. 저 뭐 본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왜냐? 전문가들한테 맡겼으니까요. 다 맡긴... 제가 뭐 거기에다 가가지고 콘크리트 날릴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 이 사람들 확실하다.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해서 맡겨놓으면 되는데 저 지금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전혀 심지어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곁에 둬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직장인 분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뭐 스터디그룹 이런 거 만드셔도 되고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디 답사 가고 막 그러고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런 모임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건물을 살려고 모여있잖아요. 목표가 일단 같아가지고 그런 모임도 되게 잘 되고 또 거기서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월브닷컴 저희 강의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지 살짝 예고편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제 강의 때는 차근차근 얼마이 차서 어떻게 해서 임대를 얼마 받고 어떻게 팔았고 뭐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쭉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저는 그냥 사례만 말씀드려요. 아 적절한 사례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이런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합니다.